모든 것을 눈으로 보고 있는 자가 여기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총선 결과에 가지고 왈가발발할 이유가 없어 우리는 바둑을 요 총선에 두고 있는 게 아니야 대선에 또 대선에 두고 있는 게 아니야 세계통일 저 1년에 오메시 굶어죽는 기하 근본적인 해결책을 세우지 않으면 여러분 전부 유선자예요 한반도에서 잘 먹고 잘 살았다 돌아가 봐 아무것도 없어 생지옥이에요 여러분들 저쪽 이웃에 있는 사람 5억 명씩 1년에 굶게 주겠으니까 10년이면 50억을 굶게 주겠어 100년이면 얼마야 그래 안 그래 그 죄가 여러분에게 없다고 할 수가 없어 절대로 내 말을 명심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세계통일을 시급히 하지 않는 한 세계정치인들은 위선자들이야 위선 전부가 위선자들이야 물이 없어서 말이야 구정물 먹으면서 죽는 애를 외면하고 우리가 잘 먹고 잘 산들 우리가 나중에 받을 여러분이 받을 죄는 상상을 불허해 무슨지 알죠 그게 여러분들이 테레비로 그걸 안 봤으면 몰라 테레비로 걔들이 비참한 걸 우리가 보고 그들이 어렵다는 걸 소식으로 듣고 그렇게 난민이 쏟아져 들어오는데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난민을 제일 안 받아들이는 나라야 전 세계 선진국은 난민을 다 제대로 받아들이고 있어 사회적인 문제가 생겨도 그런데 우리는 4% 국가는 전부 외면이에요 이런 정책을 펴는 나라가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 알겠죠 한 사람의 여인이 애를 둘이 안고 오고 몸에 임신을 했어 내가 우리 어머니 서울로 도망 올 때 14살 때 우리 어머니 산소에서 헐걸 파가지고 왔어 신인이라도 신인도 어머니의 헐걸 몇 자리 헐걸 가지고 왔어 그거를 항상 머리맡에 두고 공부를 했어 그런데 어머니가 우리나라의 난민으로 왔는데 어린애 둘이 그 여자의 둘과 뱃속에 애를 안고 온 여자를 우리는 어떻게 학대했어 무슨 일인지 알겠죠 이거는 인간이 인간의 소리를 들을 수 없는 노릇이야 이것은 기독교 국가고 불교 국가야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이거 전부 고쳐야 돼요 무슨 일인지 알겠어요 우리가 돈이 없어서 그 이자를 그렇게 해야 되나 그래 안 그래 그 사람이 한 달 생활비 몇 십만 원만 줘도 살아가 그런데 우리는 외면해 우리만 살겠다 이런 게 강해요 그래 안 그래 바괴가 없는 거야 바괴 바괴라는 건 뭐요 여러분은 바괴 대신에 뭐가 있어 여러분은 바괴 대신에 뭐가 있다고 편애가 있어 편애 편애 자기 자식만 좋아하는 거야 자기 자식만 잘 먹고 잘 사면 된다 이런 편애를 해요 그건 바괴의 반대야 알겠죠 이런 편애를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편애를 60년 전에 그러니까 58년 전인지 내가 열매 살 때 서울에 올 때 가져오는 흙이죠 이게 지리산의 우리 어머니 무덤의 흙이야 이걸 내가 안방에 가지고 있어 안 가지고 있어 그럼 내가 신인이 무엇 때문에 그 어머니 흙을 가지고 있겠어 신인도 여자의 몸으로 이 땅에 왔으니까 그 여자의 몸을 예사로 생각 안 하잖아 무슨 문제 이해가죠 그 그리움을 가지고 있는 거야 맞죠 그러니까 이게 젊은 나이에 서울에 왔을 때 나를 흔들리지 않게 해 준 이게 버팀목이지 그죠 그러면 내가 텐트 속에도 이거 가지고 다니고 이병철 회장집에 양아들 갈 때도 가져갖고 뭐 내가 가는 데마다 따라다니는데 이거 훔쳐가는 사람은 없어 누가 얼굴 훔쳐가나 그죠 그러나 이게 내 정신적인 친구고 동반자고 외로울 때 이거 쳐다보고 있는 거야 그리고 또 목소리가 들려 그러면 또 정신 차리고 사춘기 때도 이거 보고 넘어가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벌써 어떤 어린 나이에 신인이 와도 신인이라도 이 지상에 와 있으니까 유혹이 많아 안 많아 그거를 다 이기고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인간이든 신인이든 효도라는 것은 만 가지를 극복하게 해줘 효성만 있다면 어떤 환란이 와도 어머니가 거북이 손이 되도록 고생하고 아버지가 아파트 경비로 가서 밤을 새 가면서 앉아 있는데 내가 뭘 해야 되는가 그 효도 그런 맛만 있다면 어떤 환란도 그 애는 이겨나는 거야 근데 그걸 반대로 우리 아버지는 아파트 경비고 내가 되게 재수 없어 왜 그런 사람한테 태어났을까 이러고 말이야 우리 어머니는 맨날 밭에 나가서 일만 해서 손이 말이야 어? 거북이 덩같이 그래서 창피해서 말이야 친구들 옆에 엄마라는 말도 못해 요렇게 불만을 하는 사람 있을 수 있어 없어 그런 애는 나중에 보면 비참해요 그런데 그거를 딛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내가 잘되게 해 저렇게 공부를 못해서 저랬는데 내가 공부해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훌륭한 자식을 뒀다고 내가 보답할 거야 그래서 판사가 된 사람도 있어 있겠죠? 응 그 사람 집안에 가보면 행편이 없어 그런데 그 사람이 성공해 가지고 일을 해도 불쌍한 사람 많이 봐줘 재판을 해도 달라 벌써 사람이 그렇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이 효에다가 마음을 두고 있느냐 아니냐 따라서 인생이 완전히 딴판이 되는 거야 딴판이 그래서 내가 오늘날 여기까지 와서 그 한 여인 어머니에 대해서 내 그 의리를 지키면서 신인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신인도 그 어머니를 하물며 받도는데 그 기억을 잊지 않으려고 하는데 인간들이 그냥 부모 선생 스승도 없고 부모도 없고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아무리 정치를 잘해도 소용없어 그래서 어머니를 쳐다보면 염하 미소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응 그러니까 어머니가 피난 시절에 북한에서 아들을 하나 데리고 피난을 얻은 어머니가 산 속에 아들을 숨겨놓고 밥을 얻어왔다고 그랬잖아 마을에 몰래 내려가서 인민군들 사이에 밥을 얻어왔어 바가지에다가 밥을 좀 얻어왔어 바가지 그 당시에는 그릇이 없어요 별로 바가지에다가 밥을 얻어왔는데 그거를 아들 보고 먹으라고 탁 주니까 아들이 어머니부터 먼저 잡수라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야 나는 동네에서 먹었다 너나 먹어라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가 내가 여기 숨어서 밥을 막 굶고 있는데 어머니가 밥이 목에 넘어갔겠어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이게 뭐야? 염하 미소야 맞아 맞아 아니 어머니 쳐다보면 내가 다 알지 어머니가 나를 왜 속여요 안 먹어놨고 왜 먹여놨고 아니다 너는 이 집의 장손이다 우리 집안에 네가 굶어 죽으면 나는 저세상 가서 무슨 소리를 듣겠냐 조상들한테 네가 먹어야 된다 네가 힘을 내야 된다 아 이런게 어머니가 그것까지 안 먹네 이거 완전히 밥이 얼마 안 되지 양은 그러니까 아들하고 둘이서 산 속에서 옥신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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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먹는 거예요 엄마가 그게 옛날에 어머니들이에요 설마 뭐 같이 먹었겠지 먹는 신용이라도 했겠지 신용도 내는 것도 재받는다고 그 집 종, 장손 그 밥을 먹여서 안 굶게 된다는 책임감이 있는 거야 그게 조상에 대한 효도심이야 그런데 아들이 그 어머니의 그 효자 밑에 효녀 밑에 효자라고 아들이 알았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바가지를 들고 그 골짜기 가서 물을 한 방지 떠가지고 바가지로 물을 보니까 밥이 띵띵 불었어 그걸 가져와서 어머니 이거 밥 양이 많아 같이 먹어 저 엄마가 울면서 그걸 먹었다는 거야 울면서 그 아들이 얼마나 효자면 어머니가 울겠냐고 그러면서 그 밥을 먹고 다음에 두고두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야 우리 아들놈이 저렇게 효자라고 피난 시절에 내가 밥을 먹었는데 저 놈이 끝까지 밥을 안 먹든지 가서 개월에 가서 산에 골짜기 물을 퍼가지고 거기다 담아가 밥을 띵띵 밥을 뿌려가지고 내한테 주는 바람에 내가 먹었는데 우리 아들놈이 저렇게 효자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야 그런 거지 그런 사람이 나중에 반드시 잘 돼 알겠죠 그러니까 이걸 모르고 국가혁명당 이제 망했다 이런 말 하면서 내한테 달리게 들면 되겠나 되겠습니까 나는 먼 바둑을 두고 있는 거예요 먼 바둑 한반도를 노리는 일본이 아니야 아시아를 노리는 일본 미국을 노리는 일본 국가혁명당을 바라보면 이미 우리의 미래에 여만 미소가 보여 안 보여 보여야 돼 국가혁명당을 딱 보면 여러분 미소를 싹 지어야 되는 거야 야 저 당이 세계를 구하는구나 저시야말로 위선이 아니고 양선을 위한 정당이구나 저 지도자의 정신이 전 세계로 우려 퍼지게 되겠구나 내 눈을 바라봐 넌 행복해지고 허경영 불러봐 넌 웃을 수 있고 허경영 불러봐 넌 시험하게게 라잇납 자 허경영 눈에서 우주에너지 받으세요 라잇납